잉유맨, 로블록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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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기맛 니아예요 반가워요 분명히 초콜릿 맛이었는데? 저 지금 딸기맛 됐어요 미호야 아니 맛좀 봐봐 무슨 맛? 향후 왔어 내 음식은 찌꺼기 맛이에요 짜다고? 응 그렇구나 얘들아 어쨌든 스페이스만 눌러봐 에잉? 어? 안 눌려 어? 나 점프가 안돼 답답해 오늘은 점프 없는 파워야 스페이스만 안울린다고 점프 없는 점프웹이야 구독 자 내가 점프웹은 했지만 점프는 안 했다? 응? 우와 에스컬레이터다 우와 우와 천국으로 가는 계단 어? 둘 중에 길을 모르는 거구만 이쪽까지 이쪽으로 가야지 와 여기 엄청 이쁘다 배 뭐야 점프 없이 점프를 할 수 있나? 근데? 답답하지가 않다? 점프 맵을 해도? 그러게 뭐 점프 없이 점프를 해줘? 여기 어떻게 올라가죠? 어떻게 가 여기 어? 나 됐다 나 됐다 어 됐다 어? 그리고 옆으로 어 옆으로 회오리 점프 없이 회오리라니 오 오오오 أي 이거 가능한 인걸까? 어? 뭐야? 점프 없으니까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옆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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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쩍! 슬슬쩍! 스릴 슬쩍! 오옵! 으아아앜앜앜앜앜앜아앜앜앜 조금 어려울지는? 이직선으로 쭉 달리면 되던데? 점프가 없는 건 아! 좀 힘든 거야 너 맨날 빨리 와! 야 기다리고 잊잖아 나 너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디까지 왔는데? 나 기다리고 있잖아 우와 이거 흔들 흔들리다 무서워 무서워 좀 뽑지니까 더 무서워 떨어질 것 같대 조심해 어? 니가 떨어진다 뭐야? 어 근데 미유야 너 어딨어 어 뭐야 이거 사라진다 여기 사람 사람 살려요 안돼 뚝 뚝 뚝 뚝 오케이 아슬아슬 와 2단계인가 봐 헥? 2단계는 조금 어려울지도? 난 멈추지 않아 쉬지 않겠어 왜? 2단계 엄청 아파 아 피하고 와야 되는 거구나 헥? 으으으으으음 이렇게 와 너무 아파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픈 블록이 있어갖고 와 피 빨간색 사이버하고? 자 제작자는 예쁘다? 예스 예스 제작자님 이쁨 어떻게 알아 니가 제 제 상상님 상상했어? 상상했어? 그래 자 너 제작자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어 저기 제작자님 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훈남이거든요 좋아 맛있는 너는 아메리카노 한잔 하실래요? 흐흐흫 너네 제작자님 남은 친구 있대 그럴 수가 얘들아 어디야? 나 33단계야 나 32단계 뭐? 아직도 거기니? 어? 이거 어디라고? 37단계 너 좀 빠르구나 금방 추월해 주지 흡! 흡! 와리가리 탑! 탑! 흡! 드리프트! 나 카트라이더 고수 흡! 자 여기로 가서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아하하하 와 이거 진짜 어렸다 방금 오! 뛰는 블럭 와 이거 뭐야 이건? 야 이거는 그 빼빼로보다 얇은데?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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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단계 와 이거 계단이다 맵은 엄청 이쁘네 자 저는 40단계구요 빨리 따라오도록 가는 중 아 맞추는 맵이다 가운데 아아 오른쪽 아아 자 이 중에서 진짜 길은 어딜까?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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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흡! 뭐야 진짜 흡! 진짜 개였어? 흡! 무슨 소리야 흡! 흡! 여기 너 어디야? 흡! 위가 왜 이렇게 높아? 그리야 너 왔구나 응 미혼은? 미혼은? 아 이제 46이야 쟤 왜 나보다 못 왔어? 흡! 피가 없었어 흡!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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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이가 피었구나? 어 뭐야 이거 참참 아아 와 살짝만 닿아도 아 이거 아 이거 흰색에 닿으면 안 돼 아아 됐다 후후 후후 와 이건 또 뭐야 와 이거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 igher 와 장난 아니네 장난 없습니다 그냥 살짝만 닿아도 그냥 가는 거야 이제 어려워졌어 어어 아프다 제발 어ять 거기네 리아야 거기 좀 어렵다 걸렸어 거기 좀 어렵다 참고로 여기 여기가 어렵다고? 열심히 해 봐 깨는데? 거기가 아냐 거기가 문제지 여기? 쉬워보이는데? 그래 한번 깨봐 아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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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플거야 자 애들아 나 70층이야 너네 몇층 사니? 리아 59층? 정말 어..어..잘난척하고있어 어금니 부셔버리고싶어 어금니 정말 좋아 같이 부수자 잉단체를 어? 나 리아랑 같은곳이다 안돼! 야 따라잡혔네 애들아 나 75층 큰일났다 저 녀석 꽤나 진심인편 애들아 열심히해 노력하면 이길 수 있을거야 우와 재수없어 얘만아 너도 59층 부터 다시하자 우리 사이좋게 말 필요 אבל 쉬워 위우홍 여왕 너네 둘ört 똑같이 59층이네 난 60층이야 미어안 누가 너 귀족인지 볼까? 야 위우홍 가신머 하여튼 뭐 깨고 있네 어! 거기 빨리 가야 돼 엄청 빨리 아 여기 쉬는 구간이 있어 올라오느라 힘들었죠?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꽃길만 걸으시고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니아 도 왔다 탈출했어? 미쳐! 미끌미끌한 블럭이고요 얘들아 응? 나 90층이야 뭐? 뭐? 됐다 뭐야 이거 조심해 어 뭐야 이거? 물론 난 안전하지만 둘이 똑같네 층? 응? 과연 누가? 알겠다 이거 여기가 길이네 역시 오케이 둘이 동점 좋아요 자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자 98층 99층 100층 안 돼 얘들아 내가 먼저 100층에 올라간 거 같아 내가 두 번째로 100층에 올라갈 거야 이번 스테이지까지 내가 뭐 깨지 자 깼다 진짜 체크 포인트를 찾으세요 뭐야 이건? 이건 성공하네 그냥 지나가겠어 111층? 내가 먼저 올라 오케이 자 101층 먼저 올라갔다 다음 100층에 100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자 얘들아 너네는 내 발끝도 따라올 수 없어 자 어쨌든 자 자 자 이렇게 끝나지 마 나 올라갈 거야 너 오늘 제가 펜트하우스에 사는 잉란테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아래에 사는 이 하등한 이 서류들 좀 보세요 아주 발버둥 치는 모습이 참 귀엽죠? 발버둥 치는구만 아주 그냥 못 올라와 어차피 넌 평생 내가 펜트하우스에 살 거야 평생 내 발밑에다 있으라고 올라간다고 내가 펜트하우스에 살 거야 뭐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